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때가 제 인생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최초였습니다. 지금은 주중계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서울소 모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부족했던 내 자신을 새로운 깨담으로 갖고 있는 그런 여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어느라지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멋진 김재우, 멋진 우리가 될 수 있는 제 모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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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